한국과 일본에서 사랑받은 걸그룹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를 선택한 연습생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나보키 나쿠 연습생들 나보키 나쿠 연습생들 그녀의 에피소드 봤지 그녀의 에피소드 6에서 봤지 나쿠 연습생들 나쿠 연습생들 한국말을 잘 알아 듣네 아니 아니 연습한 것 같아 원래 저 정도 아니었는데 그럼 공연에 앞서 올림 김채원 연습생이 대표로 각오 한 마디 해볼까요? 유명한 곡이잖아요 다시 만난 세계가 그래서 어떻게 재해석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릴까 고민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그만큼 더 좋은 무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선택한 연습생들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It's SHOT. SHOT TIME. 이 노래는 알 수 있나요? 초코. 영원 버전. You know? This... This is probably a riff before. It's an old song. But those remind me of your friends. So maybe I should check girls generation. Seems like they are like my type of songs. You know? You know? Umbee 언니를 보면서 리더 자리가 되게 무거운 자리고 중요한 자리인 거를 알았는데 Shaywon leader of Le Seraphim as well? Leader Shaywon. I need leader Shaywon. Imagine how proud Ogi is all of them now. Going into solar adventures by themselves or you know, big leader of their teams. Big leader for their teams. Ah, 어떡해. It's the first time. I'm so excited. I finished. I made a good mood for a team. I will make a leader in a team. Let's try to do so. I'm gonna let's do.. Now let's do the crucial center. What about the center? What is the center? It's one of us. Megan. It's one of us. 이 노래는 메인 목소리입니다 이 노래는 나의 떨림 전환을 불러요 네 나의 떨림 전환을 불러요 이번에는 고제이 산인데 요! 우리는 나의 떨림 전환을 보면서 이 노래는 나의 떨림 전환을 보면서 그냥 제 목적에 들지 않았어요 제 목적에 들지 않았어요 스포티파에 들었어요 근데 저는 보여주지 못해서 메인 파트, 둘이 우타우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 잠시만요 예, 여진은 이제 채원 팀과 사퀴라와 사퀴라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워 진짜? 뭔가 그렇군요 이번에 못 보여드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꼭 센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 순간 따스하게 감겨오는 모든 나의 떨림 전할래 전할래 이 순간 따스하게 감겨오는 모든 나의 떨림 전할래 나의 떨림 전할래 대박, 다 잘하네 목걸이겠스 다스결로,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낙고 그 장면은 그 장면은 그 장면은 그 장면은 센터는 다스결로 아 그 장면을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제 목소리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센터 한번 다시 시도해볼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조금 아쉬워서 한 번 더 뭐 어피할 수 있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나코는 이미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어서 나코는 이미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나코는 이미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더 화끈해지지 않으세요 그녀가 더 억지할거에요 그런데 갑자기 춘이니까 나가봐는 정말 너무 미안하고 최근에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투표할 때 이제 투표가 의미가 없어지고 팀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센터를 윤진짠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이제 괜찮아요, 이러지 마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나코를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세, 너, 화이팅! 이렇게 어렵게 받았으니까 나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팀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만난 세계의 팀 볼까요? 좋아, 좋아, 좋아. 한 소설씩 불러볼게요. 아무래도 다만 세라고 하면 공, 애들립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텐데. 제가 메인 보컬을 맡았고 저희 팀을 위해서 어떻게든 잘 해야 되니까. 부담감 엄청 많이 있어요. 잘하고 싶어요. 불러볼게요. 그대의 부드러운 숨결이 이 순간 따스하게 감겨오는 모든 나의 떨림 The most important part is now. 모든 나의 떨림 전할래 She did better than before as well. 너무 미안하고 진짜 감쌌거든요. 불러볼게요. 에리부터. 조금 짧은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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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손. 엠... Tab Taskで ... 엠... foto《 finans conflicts》 다 흩어진 후Boy 야듬리지만 느껴야지. 子 pushes raptina 숙っと 눈뿍 라 이cept 저의 노래는, 제 생각에. 난 뭔가 나는 내 마음을 잘해서. 제 생각에. 턱으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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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